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 리시빙 아무 일도 없었다 어? 물리트 날먹대네 어? 큰거구나? 어? 어? 뭐야 출발 너무 좋은데? 진짜 큰거구나? 어? 어? 큰거구나? 어? 뭐야? 내 모긴 뭐야? 리펙트지 히즈 네임 이즈트 이펙트 오 오 오 아씨 메아리 먹으면 안 되는데 고기된 성배 메아리 성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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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말았다 오 오 오 오 잠시만요. 정말 슬픈 디트리머 스디리머 룬 괴라미드 괴라미드가 낫나요 저열이 낫나요 합하기 터보 터보 필수다 헐 왜케 빡딜함 정신나간 놈들 셋 다줘 진짜 제발 다줘 아들고리즘 배고픈 너로스 만취하자 나 떨림이 너무 심해 어쩌라구 꺼져 벌벌 떠십쇼 아니 쓰레기 잭스 잭스 있냐고 물어보는데 왜 잭스 두는 선택지는 없을까 번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해외 쩌 갈리보스 아 이제 쇼부에서 굿 쇼뜨내 드림 다음은 디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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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삼 보다 쎄네 이제 대충 저거나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잉하 온도 온도는 지금 필요가 없지 않나 잭스 하하하 아이씨 도라이신가 헨파데카는 하아 하하하 아이씨 루 안 돼! 알고리즘 써야돼! 죽이지마! 이제 죽여 아짐석특 오셔난슴 오셔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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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트 따귀 때리는 투서 이즈의 편향 은필없고 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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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 빙하 어디가냐 빙하 하하하하 룬축전기 얻으러 간다 제가 맡겨놓은 룬축전기가 있어서 가지러 갑니다 내놔 내놔 포션 사려면 안될까 이거 사주라 이거 이거 좀 사라 아이스크림 실례가 안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십시오 아이스크림 양옥빈 니오는 애들 첨탑에 올려보내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돈도 안주냐 저러니까 첨탑에서 쫓겨놨지 심장님이 옳았어 심장님이 옳았어 심장님이 옳아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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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한 어메 이생 끝났다 이거 터보도 쓰는게 대단한가? 여기서 찢기를 없앤던 화충류 주술사를 내보낼 생각이군 너의 의도를 간파했다 앗 아니었어 이런나의 생각을 간파한 점탑 한수위군 과삼을 잘 넣는데 메시스양 너의 생각을 간파했다고 하는 생각을 간파했지 터보 하나 더 하는게 낫겠다 분다면 말이지 야 갓 턴 핫 고맙습니다. 3개 수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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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스럭 어디가? 유성타격 유성타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봐. 봉허 때문에 카드 카운트 잘못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클은 차 못 쓰면 되고 사일은 유력의 향상 쓰면 되고 왓츠는 마요 쓰면 되고 아니 왓츠는 그냥 수비를 안 하면 되지 아클은 발이랑 차모랑 쓰면 되고 파일은 쓰면 되고 파일은 서리탐이랑 형 채워 쓰면 되고 이펙트는 냉기 쓰면 되고 비상 단추가 좋은 룸피 없으면 좀 쓰기 힘들긴 하다. 룸피나 얼룸피 나 얼룸이 있어야 이제 다음 턴 계획을 세우고 쓸 수 있는데 허브나 다중 시전도 넓은데 허브나 다중 시전도 넓은데 폭쇄랑 다중 시전이 제일 낫겠다. 범나의 면을 내 수력 바로 쓰레기다. 내 수력 바로 쓰레기다. 비상 단추 두 번 쓰는 법 비상 단추 두 번 쓰는 법 알략과 함께라면 신성모함? 체력이 쓰레기가 됐어요. 스마트 첫회 좋네. 첫회 메아리 나오는게 베스트긴 했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메아리 어디간? 우리 베어리 모함. 우리 베어리 모함. 우리 베어리 모함. 우리 베어리 모함. 와더 연길 밖에 못하는 어저 이십팔분 삐엠 디팩 디팩 삐엠 987 988 988